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현장 성령의 능력을 나의 응답으로 확인하는 현장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사명과 응답을 찾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호하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 주아 너를 깨евидắm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ra 나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보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죽은 좋은 내일 내게 너만이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우리 절차장장과 고백합니다 귀하신 친구들에게 계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였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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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가 내를 기쁘나 주 나와 늘 고행하시리 나 주와 내를 기쁘나 주 나와 늘 고행하시리 나 주와 내를 기쁘나 주 나와 늘 고행하시리 나는 언약 잡음 나는 언약 잡음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양호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손으로 꼽고 나는 하나님 시간 손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우릴 보좌의 파수받네 양호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손으로 꼽고 하나님의 권 하나님께 가지고 나는 절대물을 보좌의 한 개만 생전 살리는 천국 속으로 꼽고 하나님 시간 손으로 꼽고 하나님 시간 손으로 꼽고 내일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손으로 꼽고 나는 하나님 시간 손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우릴 보좌의 파수받네 양호 예배 속으로 예배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손으로 꼽고 하나님의 권 하나님 길 가지고 찬양 속으로 나는 절대물이 보좌의 한 개만 생전 살리는 천국 속으로 꼽고 하나님 시간 손으로 꼽고 하나님 시간 손으로 꼽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시온간의 초원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돕고 내 안의 무대를 세우며 내 안의 영장이 증거하니 나는 기도합니다 내 안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의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막일 기도합니다 내 안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의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의 기상치 살리는 빛이 이 막일 기도합니다 내 안의 성도자를 돕고 내 안의 무대를 세우며 내 안의 영장에 증거하니 내 안의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막일 기도합니다 내 안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의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의 기상치 살리는 빛이 이 막일 기도합니다 내 안의 성도자를 돕고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무대를 세우며 내 안의 영장에 증거하니 이 막일 기도합니다 내 안의 성도자를 돕고 내 안의 성도자를 돕고 내 안의 성도자를 돕고 내 안의 성도자를 돕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빛밤만 원한 땅에도 괜찮으면 고금은 완전하고 고금은 충분하며 고금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의 성도자를 돕고 내 안의 예수의 신이 내 안의 예수의 신이 내 속에 불이 새고 계시니 완전히 너는 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로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로 내기 나의 예수의 신이 나의 예수의 신이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는 나의 눈물 내기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빛밤만 원한 땅에도 괜찮으면 고금은 완전합니다 고금은 완전하고 고금은 충분하며 고금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의 예수의 신이 내 속에 그리스로 되시니 고금은 완전히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내게 나에게 예수 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대신이 오직 예수가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함께 믿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 계신이 예수 계신이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신이 왕자고 그리니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내게 나에게 예수 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대신이 오직 예수가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한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모든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집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